안녕하세요 슬기론 물생활TV의 물뽀입니다. 오늘은 아주 빡치는 마음으로 영상을 급히 제작해봅니다. 와이프랑 김치전 부쳐먹고 침대에서 쉬고 있었는데 구독자 한 분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유튜브 영상 링크였는데 영상의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개월 전이니까 4월에서 5월 정도에 올라온 영상인데 등산로로 보이는 곳에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에 구피를 방류하는 영상이었어요. 솔직히 뭐 깨끗한 계곡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낙엽들 있고 부유물들 쌓여있는 그런 고이면서도 산물이 흐르는 그런 계곡 같았거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집에 있던 구피도 아니고 이거 방류해보려고 일부러 구피를 사오신 거예요. 와이프랑 같이 이거 11분짜리 영상 다 봤는데 정말 욕이 나왔습니다. 4월에서 5월이면 사람도 차가워서 계곡물에는 잘 못 들어가요. 그런 곳에다가 따뜻한 곳에 사는 열대어를 방류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만 공부해주신 분들이라면 결과는 진짜 뻔히 아시겠죠? 당연히 온도 쇼크로 기절하거나 죽었습니다. 딱 화면상으로 봐도 바로 배를 뒤집더라고요. 구피가 이제 배를 뒤집는 걸 보더니 이 유튜버분이 정말로 무덤덤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어? 죽었나? 이러시는데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이분이 진짜 감정이 있는 분인가 싶었어요. 그러면서 어? 구피천도 있다던데? 죽은 건가? 하면서 나뭇가지로 구피를 건드려봅니다. 와... 이거 재정신이십니까 진짜? 예? 저기요. 구피천은 물이 따뜻해요. 물 담궈보면 다릅니다. 구피천이랑 산속 계곡물이랑 같습니까? 유튜버시고 취미로 올리시던 직업으로 올리시던지 유튜버시면 제발 정신 차리고 알아보고 올리세요. 누가 따라할까봐 무섭습니다. 진짜. 방생하고 나서 죄책감 하나 못 느끼시는 태도랑 그걸 또 유튜브에 올리시는 행위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가요? 영상 보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금붕어도 방생하셨던데 와... 금붕어가 사라진 걸 보시더니 뭐 아무 감정이 없어요. 왜 안 보이지? 하시면서 눈에 안 보이면 다음에 눈에 잘 보일 때까지 또 방생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진짜 정상인... 그러니까 성인의 모습인가요 이게? 애들도 아니고 요즘은 애들도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질 않아요. 자연 속에서 금붕어는 천적한테 쉽게 노출되고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진짜. 뭐 수영 잘하는 쥐한테 먹힐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새들한테 먹힐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새빨간 게 보이는데 당연히 먹히죠. 왜 그러시는 거죠 진짜? 방생하시는 모습 보니까 손목에 염주도 있으시던데 불자이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뭐 방생이라는 명확한 무고한 생명을 죽이시는 건지 아니면은 유튜브 컨텐츠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조회수를 올리려고 하시는 건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지금 하신 거는 방생이 아니라 살생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되는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면 정말 생각 몇 번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영상 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구피나 열대어 방생하시려는 분들이 있으시면 절대로 그러지 말아주세요. 자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고요. 이 방생한 열대어가 다 죽는 것도 문제지만 죽지 않고 적응해서 살아버리면 더 큰 문제가 돼버립니다. 생태계에서는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 살아남은 열대어나 외래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요즘 문제되고 있는 미국 가재 또 우리가 이렇게까지 감당 안 될 정도까지 퍼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베스 마찬가지죠. 블루길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을지 모르는 거고 제발 생각 좀 하고 영상 올려주세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이나 제보 같은 거 많이들 해주시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의 개인 톡, 오픈톡이나 아니면 메일이나 이런 다양한 루트로 제보 해주시면 많은 물생활 하는 분들 그리고 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컨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거 어느 유튜버냐 링크 남겨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남겨드리던지 할게요. 근데 구피방생이라고 치면 아마 찾다 보면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거는 잉크를 공유 드릴지는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